23년 3월 고일모의고사 23번, 24번 시작할게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어떤 나라의 좋아짐에 따라 좋아질수록 애지가 뭐뭐할수록으로 해석이 된 경우야 임금수준과 노동환경이 향상된다. 좋은거지 자 여기 미리 내가 순서라고 써놨는데 이 질문은 주제문이 없어 그냥 4, 5개의 인과관계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 연결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첫째, 경제상황, 사회적 상황이 좋아지고 노동환경이 좋아지고 임금수준과 점점 사람들은 수동이야 받는다, 받았다 더 많은 휴식시간을, 목적어가 있지만 수동인거 간접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야 받았다 더 많은 휴식시간을, time of 휴식시간 그래서 휴식시간을 많이 받는게 3번 동시에 교통의 형태들이 개선되었고 점점 더 빠르고 쉽게 되었다 장소들에 다가가는 것이 가진주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at the same time 동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긴 해 또 다른 어떤 원인이야 교통의 상황, 교통상황의 향상 또 다른 1번이 되겠지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어졌다 많은 이러한 변화들로 산업혁명이 원인 이러한 변화들이 결과 보다시피 인과관계가 되게 많아 참고로 리드2하면 이끌다 아니라 이어지다야 뭐뭐로 이어졌다, 뭐뭐를 유발하다 19세기의 톨로는 열었다 새로운 유명한 해변의 리조트를 이런 것과 같은 레일웨이 덕분에 리조트가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레일웨이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교통의 발전이야 교통의 발전 레일웨이와 함께 도치군문 많은 큰 호텔들도 왔다 리조트가 호텔 똑같은 레일웨이 즉 레일웨이 덕분에 호텔이 만들어지게 휴양지가 만들어졌다가 포인트야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맨 앞으로 보내서 갈 수 있어야 돼 새로운 해안을 따라 줄지어진 철로 시스템이 만들었다 저희가 되게 특이하지 목적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뒤로가 있는 상태야 빌딩들을 만들었다 빌딩들을 가능하게 했다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 유명한 호텔들의 빌딩 뭐 같은 이거 호텔 이름이니까 넘어갈게 이런 것과 같은 유명한 호텔들의 빌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에어 트랜스포트 항공교통에 도착은 열었다 더 많은 세계를 그리고 이어졌다 유발했다 관광의 성장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관광이 어떻게 성장하게 됐냐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 프로세스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 거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 향상 그리고 그에 따른 리조트의 발전 요렇게 일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이거는 이끌다 맞아 성공은 이끌 수 있다 너를 Off your intended path 떨어지게지 off가 너의 의도된 길로부터 떨어지게 너를 이끌 수 있다 라고 하면 돼 그리고 빠져들게 할 수 있다 comfort rut 롯이 사전적 의미는 바퀴자국이거든 그리고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홈이 될 수 있어 홈 움푹 패인 홈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루틴으로 해석이 돼 comfort 루틴 자 안전지대가 되겠지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제 성공이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만약 너가 잘한다면 무언가를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을 한 것 때문에 40 뭐뭐 때문에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잘하는 무언가를 한 것 때문에 보상도 잘 받는다면 이게 성공이지 그렇다면 너는 keep doing keep ing 계속 뭐뭐 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것을 계속 하기를 원할 수 있다 비록 너가 그것을 즐기는 걸 멈췄을지라도 stop to stop ing 둘 다 되지만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는 stop ing 그래서 이제는 재미가 없는데도 돈이 계속 벌리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인 어조지 보다시피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도 나오고 있지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어느 날 너는 주변을 돌려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깨닫는 거 항상 시그널이야 뭘 깨닫게 되냐 너가 이 comfort rush에 매우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깨닫는 내용이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지우는 게 낫겠다 so that 할 때 that은 그래서지 그래서 너가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혹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위험이라는 거야 깨닫는 내용 위험한 내용 이렇게 되겠네 이 바퀴자국의 옆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면을 뚫었다 쳐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옆면을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매우 미끄럽게 된다 또 so that이지 그치 여기 홈이 파여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도 다시 내려오겠지 그래서 또 나왔어 it take 목적어 투브 정사 투브 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초인적인 노력이 이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실상 effectively 이 단어도 중요해 왠지 효과적으로 쓰일 것만 같은데 이게 사실상으로도 쓰인다는 거 practically virtually actually 제일 쉬운게 액츄얼리인데 시험에는 virtually가 나오기 쉽지 왜냐면 virtual은 가상의 라는 뜻인데 virtually는 사실상이야 정반대의 뜻인데 형용사랑 부사가 뜻이 달라 되게 특이하니까 외워야 돼 사실상 사실상 너는 꽉 끼게 된다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이게 바로 위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공과 성공에 따른 위험 성공을 하게 되면 컴퍼블 롯에 빠지게 되는데 컴퍼블 롯에 빠지면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그 성공의 맛에 취해 더 이상 새로운 걸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지 자 이거 강조구문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상황이다 강조구문의 해석의 특징이 바로 뭐뭐이다니까 직독직해할 때 꼭 적용해서 제대로 해야 돼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건 지우고 볼게 다시 they are in 나오는 부사니깐 따로 볼 건데 원래 in the situation이었겠지 그래서 이게 불안문이야 불안문 왜 불안문이냐면 situation이 여기 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강조구문은 관계사로 바꿀 수 있잖아 위치로 바꿀 수 있겠지 왜일 하면 틀려 인이 있기 때문에 불안문이야 그래서 좀 문법을 어렵게 내려면 인을 없애 인을 없애면 이때는 왜일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좀 어려운 문법이니깐 잘 이해하고 이해 안되면 수업시간에 물어봐야되고 이것이 바로 상황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걱정하는 그들이 빠져있다고 걱정하는 상황이다 나쁜 노동시장은 남겨둔 상태이다 그들을 워킹피플을 모한 채로 잠겨져 있다는 소동이지 어떤 기분 할 때는 항상 거의 pp라고 보면 돼 잠겨져 있는 기분이 들게끔 남겨둔 상태이다 갖춰진 이게 stock이랑도 거의 똑같은 뜻으로 쓰였겠지 갖춰져 있다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남겨둔 그런 그게 바로 이 나쁜 노동시장인 거야 나쁜 노동시장은 뭐냐면 고용이 잘 안돼 고용이 잘 안되면 자기가 A라는 직장에서 지겹고 지쳤더라도 B라는 직장으로 갈 수 없는 상태라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느낌 그래서 feeling locked in 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어디에 갇혀있는 상태냐 안전할 수도 있는 직업 혹은 심지어 돈을 잘 주는 직업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는 직업 unsatisfying jo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comfortable loss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지 5번 문장은 주제문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나 여러모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지 도움이 되었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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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